ㄷㄷ 적 포탑을 파괴해 경고는 멈추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. ㄷㄷ ㄷㄷ 다음은 겨우 어플이 없죠 이 설명은 어떻게 빙지 못할까요? 저의 겨울이 없죠 이 적은 정신이 없어서 저에게는 겨울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적은 겨울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적은 겨울이 없을 것 같네요 다행히 겨울이 없을 것 같네요 경고 16-18 ㄷㄷ 카카오톡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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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